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혈학, 항글로블린 시험, 즉 쿰수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로는 직접쿰수와 간접쿰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을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완전항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항원과 항체 반응에 있어서는 응집을 통해 육안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것을 완전항체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불완전항체는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집이 없는 그러한 항체를 불완전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쿰수나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항글로블린입니다. 이 항글로블린을 통해서 불완전항체가 응집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글로블린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글로블린입니다. 항글로블린은 인체 안에 있는 글로블린에 대한 항체 IGG와 그리고 C3 보체 성분 등에 대한 항체 면역글로블린을 이종동물에 면역해서 얻어낸 항혈청 즉 우리가 아는 초록색의 쿰수 시약을 말합니다. 항글로블린 시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사람의 혈청을 이종동물 즉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동물들의 주사를 접종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토끼는 이 사람의 혈청을 이종항원 즉 서로 다른 종에서 이식된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항체 생산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물질이 바로 AHG 항인체 글로블린 즉 쿰수 시약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쿰수 시약은 다 특이성의 그러한 시약입니다. 이 쿰수 시약에 존재하는 항체는 무엇일까요? 1번 IGG와 보체 2번 항IGG와 항보체 단백질 둘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HG 시약에 존재하는 항체는 바로 항IGG와 항보체 단백질을 말합니다. 그럼 쿰수 시약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통은 적혈구로 말하는 항원과 파랑색의 항체가 만나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인한 응집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완전 항체는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쿰수 시약인 이 AHG 시약을 넣음으로써 반응하지 않던 이러한 혈구들이 쿰수 시약에 의해서 응집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류에는 직접쿰수와 간접쿰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직접이 뭐고 간접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 생일입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이곳에서 직접과 간접이 나뉘지게 되는데요. 먼저 직접입니다. 직접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바로 즉시로 선물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간접은 어떠한 과정을 한번 걸친 후에 주는 방식인데요. 깨톡 선물하기 기능 써보셨나요? 저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장거리에 그 친구가 있거나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핸드폰의 그 깨톡을 이용해서 선물하기를 누르게 되면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즉 이 간접은 어떠한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이것이 직접과 간접의 차이라는 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직접 흠수 테스트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대로 즉시로 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즉 생체 내 불완전 항체의 적혈구의 감작 여부를 보는 검사다. 여기서 감작이란 적혈구에 불완전 항체가 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액을 뽑게 되면 이러한 감작된 적혈구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응집 현상은 안 보이죠? 이때 즉시로 그대로 바로 흠수 시약을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응집 유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응집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접 흠수의 임상적인 의의는 무엇일까요? 직접 흠수를 바로 DAT라고도 합니다. 직접 흠수에 대한 임상적인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아신생아 용혈질환 그리고 부적합 수혈, 자가 면역 용혈성 빈혈과 어떠한 약물에 의한 그러한 검사들이 직접 흠수 검사를 적용하는 범위가 됩니다. 먼저 태아신생아 용혈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을 보게 되면 직접 흠수뿐만 아니라 간접 흠수 검사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직접 흠수는 신생아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의 혈액에 RH가 양성, 엄마의 혈액이 RH가 음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우성인자에 따라서 RH항원은 아빠를 따라서 RH양성을 가진 그러한 태아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유산이나 출산이나 자궁의 임신, 양수천자 등에 의해서 엄마의 항체가 태반을 통과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항RH양성에 대해서 태아의 혈액이 아까 보였죠? RH양성이기 때문에 항원항체가 반응이 일어나 신생아의 혈액에 용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량이 증가, 정매값이 상승 이러한 것을 바로 HTFN 질환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제가 A형이에요. 그러면 저는 안티,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B형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A형인데 B형을 수혈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안티, B에 의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남으로 수혈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엄마는 RH-이기 때문에 RH 플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안티 RH 플러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아가 RH 플러스이기 때문에 엄마 항체와 태아의 RH항원이 만나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몰라이시스, 용혈이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적합 수혈인데요. 말 그대로 수혈자 항체와 공혈자 적혈구 간의 반응을 일으켜서 응집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다음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 거에 대한 자기 항체를 형성해서 이렇게 서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질환. 마지막으로 약물에 의해서 적혈구의 감작 또한 직접 흠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간접 흠수 검사입니다. 직접과 간접을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딱 정리를 해봅시다. 직접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서 적혈구에 결합되어 있는 IGG나 보체를 검출하는 것 간접 흠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에서 환자의 혈청 속에 있는 불안전 항체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것 직접은 생체 내, 간접은 시험관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은 직접적으로, 간접은 어떠한 것을 통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수혈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이러한 간접 흠수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혈 받을 때 공혈자 적혈구에 대한 혈청항체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환자 혈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체를 말합니다. 또한 이 환자 혈청에 공혈자 혈액, 항원을 주입해 줍니다. 그랬을 때 둘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항원과 항체가 감작될 수 있는 그러한 2단계 반응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 후로부터 쿰수 시약을 넣은 후에 응집 유부를 관찰하게 될 때 이렇게 응집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간접 흠수 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IAT, 즉 간접 흠수 검사의 임상적인 적용 범위입니다. 이 IAT는 수혈 관련된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종류로는 안티바디 스크린팅 테스트, 그리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크로스 매칭, 그리고 항원 검사가 있는데 이 항체 선별 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나 세 가지 바이알로 시약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비해기 항체나 불규칙 항체를 선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정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널 혈구라고 해가지고 이 적혈구 항체의 특이성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항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규명시키는 그러한 혈구들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개원주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크로스 매칭 같은 경우에는 교차 반응 검사로서 수혈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혈자와 환자의 혈청학적인 적합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검사고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위크디 같은 검사인데 이제 공혈자의 특이적인 적혈구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동정하는 그러한 검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항글로블린과 간접글로블린을 비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했던 것에 이제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것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검사법에는 직접 항글로블린 검사와 간접항글로블린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검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같은 경우에는 EDTA 전열을 사용하고 간접은 혈청을 사용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은 생체 내, 간접은 시험관 내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은 생체 내에서 항체나 보체 등의 적혈구의 감장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적혈구를 직접적으로 첨가한 후에 응집 유무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적인 적용 범위로는 수혈 부작용, 태아신생아 용혈질환, 자가 면역 용혈질환, 그리고 약물 관련돼서 이러한 적용이 이뤄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간접 쿰수 검사는 적혈구와 혈청을 시험관에서 먼저 반응시킨 그 후에 항글로블린을 첨가 후에 응집 유무를 관찰하는 것으로써 수혈 검사에 있어서 항체 스크리닝이나 동정시험, 크로스매칭 같은 것이 바로 간접 항글로블린 검사에 속한다고 정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